비행기 타고 갈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일단은 티켓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봤어요? 이게... 남한의 여수야. 5분이 다 1시 반까지 전원 모이시면 여행 베네핏을 드리고요. 제주도 오프닝 장소로 도착해 주시면 되고요. 1시 반 전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미션 성공입니다. 여행의 콘셉트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제주도 하루 살기입니다. 리스트에 적혀있는 10가지 일정을 1번 시간까지 완료하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미션을 성공하시면 제주도 한 상을 더하게 또 드릴거죠. 800원! 800원! 제주! 제주! 컴온! 종민이 형 들어! 아, 잠깐만! 이야, 정말 기획바라지기 발! 대박이! 대박! 머리 끝까지! 머리 끝까지! 지금 내가 거의 떨어지고 있어. 오늘 하루 살기 미션은 아쉽게 실패로 끝났고요. 일단은 베이스 캠프 들어가서 정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여서 이 힘든 스케줄도 좋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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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서는 됐지 뭐. 맞아,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근데 의미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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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여기 안경 누구 거냐? 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뭐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달 살이 저랑 하루를 했더니 한 달만큼 비굴하네. 진짜. 우리 세 형 4시부터 움직이잖아. 뭐 줄까? 네? 100위 줘? 아니요, 괜찮아요. 내 100위 여긴데? 야, 조한선 형도 진짜 너무 고맙다. 1박 2! 대박! 가자! 그래, 너 그러잖아. 2만 원 먹은 거 너희 정산해야지. 정산을 해요? 건달이야? 정산해야지. 왜 이래. 마지막 돈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만약에 쪼들려서 2만 원 부족했다고 하면 너희들은 윈니 아랫니 바꿔줬다, 오늘 진짜. 윈니 아랫니. 정훈이 형이 곱하기 2 안 했으면 나는 지금.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뒀어, 진짜. 다음번에 진짜 안 왔다. 이래 물을 거야, 쟤 값을. 한선이 형. 한선이 형 전화 왔는데. 왜? 한선이 형. 형. 네, 형. 고마워요, 어제 감기 안 걸렸죠? 아니, 감기 걸릴 것 같아. 아, 진짜. 추워. 아이고, 형 지금 어디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식당으로. 잘 됐네. 야간 입수하거든, 우리? 야간 입수하거든, 우리? 뭐? 야간 입수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맥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 하나가 날라갔어. 우리 깐부 좋아진 씨. 빨리 혼나고 밥 먹자. 얼굴 불킬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을 때? 미션을 성공하시면 제주도 한상을. 저녁 식사로. 미션을 실패하시면 서로 얼굴을 돌릴 일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직 그릇이 나왔네. 정직 그릇이 나왔네. 제주도 한입상을. 한입상이요? 맛보기네, 맛보기. 딱새우회. 그다음에 자리돔회가 있고요. 자리돔회. 가운데 있는 건 갈치구이고요. 녹은지 고등어쯤. 도말죽. 전복 흑돼지 두루튀기. 전복 흑돼지 두루튀기만 좀 주면 안 돼요? 전복 흑돼지 두루튀기만 좀 주면 안 돼요? 어? 정은이 형. 정은이 형이 좋아하는 거다. 두루튀기.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원래 이게 다 나오는 거였죠? 원래 그게 다 나오는 거였죠? 원래 그게 다 나오는 거였죠? 얼굴 불키시면 됩니다. 일단 너하고 인우는 약간 패럴트가 좀 있어야 돼. 맞아. 자, 너네는 먹지 마! 아니, 아니에요. 너네는 먹지 마! 이미 다 웃으면서 넘어간 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웃으면서 안 넘어갔어. 그냥 웃기만 했어. 웃기만 했어. 미니게임 6개로 하나씩 몰아줄까요? 그래, 그냥 몰아주자. 이기는 사람이 하나씩 먼저 몰아주자. 몰아주자. 대신 고른 사람도 다음 게임에 참여. 한 명이 6개 다 몰 수도 있어. 한 명이 6개 다 몰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첫 컵은 어쨌든 부드럽게 하나빼기라도 가볍게 가볼까요?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좋네. 하나 빼기 좋아? 하나 빼기 좋아? 아니 이거지. 저도 이거. 나도 이거. 형은? 나는 이거. 아, 그래? 형은? 나는 무조건이지, 나는. 이거? 이런 건 곤란한데? 안 내면 공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우와! 우리 울릉도 거기서도 와! 아니, 어차피 하나 남았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모른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바로 먼저, 바로 먼저. 안 내면 공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우와! 형, 나 뭐가 있네. 뭐야, 이거 뺏긴 거야?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죠? 와, 미치겠다. 야, 너 잘하네. 어? 안 내면 공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우와! 어? 나 왜 나 주먹 냈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형은 획득! 메인에 좀 남겨줘. 메인은 예지. 그래,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자. 메인은 예야. 어, 새끼야. 먼저 일자면. 아, 그래. 딱 세운다 회를 가져가도 초장을 안 가져가면 못 찍어 먹는 거야. 초장도 가져가야 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좋은 거 가져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이걸 마지막 게임으로 갈게요. 우와, 멋있다, 멋있다. 자, 의견을 들을게요. 이거, 여기. 형제 고생하자. 자, 이거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게임이야. 자,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딘딘이 픽한 게임 보러 갑니다. 떡볶이 순터케터! 떡볶이 순터케터! 오메니터! 떡볶이 순터케터 오메니터! 오케이! 난 내가 힘들더라도 남들도 힘들게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든데. 와, 똑똑하다. 야, 너 이거 진짜 미안했구나, 2만 원 쓴 거. 잘했어. 대신 가져간 사람이 이제 나한테 협상을 하겠지. 초장 한 입만 줘. 그러면 나도 하나 바꿔. 와, 똑똑하다. 자, 인우가 원하는 게임 뭐였지? 딸기, 딸기. 잠깐만, 뭐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거지. 아니, 둘, 셋, 넷. 딸기, 딸기. 거기까지. 그러면 주제는 뭐야? 제주교에 맞는 이름으로 하자. 제주도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이엔그. 라운드 장기수. 아이엔그. 나는 유채! 나는 유채! 형, 얘기 했잖아, 형. 알았어, 알았어. 나이로 찍어 놀러 가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형, 우리 정해요. 우리 안 건드릴 테니 형 정해요. 뭘로 할래요? 레드 양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레드 양, 레드 양 만들지 마. 시작! 아이엔그라우스 자기소개하기. 나는 유채! 나는 레드 양! 나는 할라봉! 나는 소유! 나는 소유! 소유가 제주도 출신. 나는 골디안! 아 씨, 이름 하나도... 시작! 아이엔그라우스 지금부터 시작! 할라봉 여덟! 할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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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양 일곱! 레드 양! 레드 양! 골드 양! 골드 양! 골드 양! 유채! 여덟! 유채! 와아! 우와! 와 방심했다! 우와! 레드향? 골드향? 뭐야 이게? 미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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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바꿔, 안 바꿔. 바꾸면 오래 걸려. 안 돼, 안 돼. 나 나랑 바꿔. 맞춰줘. 유체를 좁아낼 사람이야. 너 보고도 그러냐, 너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늘.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자기. 나는 현무함! 나는 화장함! 나는 문희겸! 문희겸 선생님도 제주도. 나는 하라모! 오케이. 시! 이거 박탈이. 이거 안 맞아. 나는 열선! 형 끝이야, 이거. 이거 3개야. 나는 8개야. 나는 8개야. 나는 8개야. 나는 8개야. 나는 8개야. 나는 8개야. 이거 안 돼. 나 형 그. 할라봉, 할라봉 하다가. 나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너무 웃겨서. 진짜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다시 보죠. 할라봉, 7개. 할라봉, 할라봉. 오케이. 오케이. 화가 1개, 8개. 화가 1개, 화가 1개. 오케이. 저는 회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리도 왜? 초장하고 이제 매치가 됐어요. 자, 이제 종민 씨 하고 싶은데. 아, 저 재기 씨 확인하겠습니다. 재기? 근데 형, 재기는 형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한테 좀 페널티를 좀. 페널티. 너 마이러스 2개. 페널티를 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마이러스 2개. 너 마이러스 2개. 뭐, 뭐. 넌 페널티를 받았고 나는 어드벤티이지를 받았어. 종민아, 나는 솔직히 어드벤티이지를 좀 줘야 되지 않아? 형 8개, 우리 5개씩 줘. 형 잘하게 해. 형 잘할게. 오케이. 형 8개, 그리고 5개씩 줘. 오, 종민이 형 자신 있나 본데요? 2개 자기가 간 베어이잖아. tune in, 2개. 하나, 2, 3, 4, 3, 4, 1, 3, 3, 4, 4, 4, 5, 4, 5, 5, 5, 5, 5, 6, 7, 8, 8, 9, 8, 9, 9, dei, 9, 1, 10, 8, 10, 6, 7, 8, 11, 17, 12, 1, 9, 8, 10, 8, 10, 8, 13, 7, 9rom. 오,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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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